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태양인 여러분 세븐티비입니다 내 사람이 돼야 해줘서 너무 고맙고 고맙고 고마운 이름 그대 여러분들의 좋은 공연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에서 예쁜 옷을 입고 팬 여러분들을 만날 예쁜 포스터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, 31일 이틀 동안 최고의 밴드분들, 최고의 기획팀과 함께 저 디세븐티케이가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마무리를 저랑 아름다운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콘서트 좋은 공연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말 평생 나랑 같이 살자 나랑 사랑하며 살자 우리 어떤 영화보다 아름다운 널 위해 더는 참을 수가 없는 말 지낸이 보여드릴аний 아멘